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깐추리 형 천만입니다 깐돌이 오빠라 가니까 뭐 여성팬들만 이렇게 뭔가 친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꼭 그런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뭐 언니 오빠들 다 좋아하는데 어 원래 깐추리 형이더라구요 깐추리 형 깐돌이 오빠 컨추리 컨추리 입니다 제가 약간 컨추리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불렸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형님들 동생들 다 좋아합니다 내가 굉장히 남성 친양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써 제가 무슨 게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들 하여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재미있게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영광으로 생각할게요 늦은 시간인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아주 유익한 소식 들어볼 만한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아주 아주 특이한 그런 이벤트에요 지금 보니까 아 역시 또 지난주 핫 이슈가 뭐였냐 에디슨 모터스 였어요 에디슨 모터스 이 에디슨 모터스 라는 기업을 보면서 참 황당하더라구요 저도 보니까 하여튼 아주 흥미로운 그런 또 한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에디슨 모터스가 그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 자동차를 하려 했는데 그 자금 창구였던 그 자회사가 있어 자회사 에디슨 EV 라고 있습니다 에디슨 EV 이 에디슨 EV 가 대주주의 주가 조작 먹튀 논란 이런 논란이 이어지다 이어지고 있어 어 이어졌어 보니까 참 묶였어요 그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 EV 는 결국 뭐 감사 보고서 뭐 의견 거절 의견 거절 딱 뜨는 거야 도대체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상장 폐기로 해 지금 놓이게 된 거에요 어 이 자회사가 야 뭐 이래 되니까 참 웃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좀 얘기하죠 상장 폐지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그 상장 폐지는 코스피 코스닥 중 국내 증시에 거래되지 거래하지 못하구요 그 시장 밖으로 퇴출야 퇴출 그 기업계에서는 그 사용성과 같다 그 사용성과 같은게 이게 결국 뭐냐 상장 폐지다 그 근데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서 기업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기업 사진은 아닌데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이 아닌 그 장에 그 장외 시장에서는 가능해 장외 에서는 가능한데 장 내에서는 안된다는 거겠죠 하지만 장외 시장에서는 제약이 많아요 거래 상대방을 찾기도 어렵고 차기 대해서도 양도세도 부담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또 상장 폐지가 된 기업은 음 시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퇴출된 기업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 그런 인식 때문에 그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그 상장 폐지와 그 관리 종목의 그 규정이 이전 규정이 좀 좀 달라요 고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좀 더 까다롭다 합니다 코스닥이 또 까다롭다 코스닥이 좀 까다로워요 코스피 보다는 하여튼 상장 폐지 및 관리 종목 그 지정 사유는 뭐냐 실적 악화 경영진의 배임 뭐 횡령 그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 걸리면은 거의 뭐 상장 폐지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면은 어 7일간의 정리 매매 기간이 주어집니다 정리 매매 영어 질투가 정리 매매 하라 이 하지만 이 기간에는 상한가와 한가가 조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패 직전 주가 대비 한 10분의 1 수준에서 10분의 1 수준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거의 막 떡나가는 거지 그냥 폭락하는 거죠 예컨대 우리 신라젠 한번 봤어요 신라젠 신라젠이 예전에 그 최고 15만원 선에서 거래다가 거의 1만원 1만원 때에서 주저앉기도 했죠 이렇게 막 갑니다 한방에 그냥 좀 날아가는 거예요 거의 주가가 그 관리 종목은 뭐냐 그 관리 종목 지점은 당장 그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는데 그 상장 폐지 전에 단계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는 주의를 환기시키고요 해당 기업에는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관리 종목 관리 종목도 별로 안 좋은 거에요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관리 종목 상패 위기에 몰렸던 그런 에디슨 이브이 에디슨 이브이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기업도 있어요 과거에 비슷한 전철을 밟았던 뭐 신라젠 있죠 코롱 그 티슈진 오스템 임플란트 등이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그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올해 1월 1일 우리 증시를 가장 뜨겁게 달군 오스템 임플란트 였죠 어 전 재무 팀장 이란 사람이 회사 돈 2,215억 정도 횡령을 해 흥령하면서 거래가 정지 됐다 거래서는 기업 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 상장 유지 안권을 논의를 해요 논의를 하고 심의속계를 결정을 합니다 심의속계 심의속계 결정을 했고 이는 거래 재개나 상장 폐지에 대한 그 판단을 미룬 거에요 미루고 당분간은 거래 정지는 계속 할 것 같다 거래 정지는 계속 이어진다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거래 정지는 이어질 전망이다 일명 또 임보사 사태 임보사 임보사 사태를 사태동으로 불리는 코롱 티슈진은 대기업 계열사 최초로 상장 폐기 위기에 몰렸어요 그래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코롱 티슈진은 골관절염 치료제인 임보사 케이주라고 있어요 임보사 케이주의 그 주요 성분이 당초에 알려진 연골 세포가 아닌 그 신장 세포로 밝혀졌어 신장 세포 밝혀지면서 2019년 5월에 거래가 정지됩니다 2019년 5월에 거래가 정지 이후에 거래소는 그 성분 논란과 별개로 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 혐의 발생 등으로 인해 가지고 기심위가 지난해 부여한 개선 기간이 끝나는 8월 31일 이후에 또다시 위원회를 열어요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바이오 기업의 신화로 불리는 신라제는 항암제 팩사백 임상이 연이어 성공하면서 한때 코스닥 시가총장 2위까지 올랐었어 2위까지 신라제는 하지만 2019년 8월에 그 팩사백의 임상 3상 실패 그리고 시험 중단으로 주가가 폭락을 하는 겁니다 그 15만원 선에서 거래되는 그 신라전 주가가 1만원 때까지 주저앉는 거야 쭉 하는 겁니다 거의 15분 1로 반토막 된거죠 15분 1토막 된거에요 반토막이 아니라 엄청나게 떨어진거죠 하여튼 신라제는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된 후에 지난 2월 18일에 기업 심의로부터 기심의로부터 추가로 6개월간 개선기간을 부여받아요 부여받았고 신라제는 개선기간 종료인 8월 18일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하고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그런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을 하겠죠 한 후에 오늘 한 10월 정도 다시 코스닥 시장 위회를 열어 가지고 상패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상장 폐지되는 종목 잘못 선택했다는 말 그대로 골로 간다 너무 핫한 그런 종목들 테마성 그런 이슈에 사로잡히는 종목들은 함부로 하시면 안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